아, 뜨거워! 화상을 입었어요! 어서 어서 오세요! 아기 상어 병원에 아픈 곳이 어디든 샤샥 낫게 해줘요! 샤샥! 샤샥! 소방관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네 여기로 들어오세요 아야아야 머리랑 손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아 아야아 아야아 후우 들이마셔볼게요 그럼 이제 화상 치료를 해볼까요? 장갑 때문에 상처에 세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상처를 더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상처에 장갑이 닿지 않도록 장갑을 잘라줄게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이제 뜨거운 불에 데인 상처를 차갑게 식혀줄게요 마지막으로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줄게요 꼼꼼히 약을 발라줄게요 마지막으로 붕대까지 감아주면 치료 끝 다 됐다! 이렇게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면 상처가 금방 나을 거예요 따끔따끔 화상 깨끗하게 나았어요 손 튼튼 마음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낫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소방관 환자 치료 끝! 두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야야야 아야야 손가락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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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아 아야야야 핸들에 부딪힌 손가락이 많이 보았네요 나쁜 도둑 때문에 다치시다니 제가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손가락이 많이 부었어요 우선 엑스레이로 자세히 살펴볼게요 손가락에 살짝 금이 갔어요 그래도 이정도는 치료하고 금방 나을 수 있어요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제가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우선 많이 부었으니 얼음 찜질을 해드릴게요 조심조심 얼음 주머니를 잠시 대고 있을게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다 나을 때까지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대를 대고 반창고로 고정해드릴게요 어? 어? 이건 미끌미끌 미역이잖아 어? 반창고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만 다시 반창고로 고정해드릴게요 치료 끝! 부러진 손가락 치료하고 고정해요 손 튼튼 마음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낫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경찰관 환자 치료 끝! 세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무기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아야야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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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에 구석구석 가래가 가득하네요 무관에 가래가 가득해요 더 심해지기 전에 얼른 치료해 드릴게요 아아 일단 모관을 살펴볼까요 일단 모관을 살펴볼까요 아아 아아 해보세요 아아 이게 가래가 엄청나게 많네요 이 가래부터 없애줄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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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는 세균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세균들도 무찔러야겠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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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아봐라 어림도 없기 아아 무관 치료는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엔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목수건을 드릴게요 어떤 목수건을 드릴까요 저는 물방울무늬요 물방울무늬 목수건 둘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래염증 가득한 목 깨끗하게 나왔어요 목튼튼 마음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가수환자 치료 끝 끝 모두들 치료를 잘 받고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기 상어 의사 선생님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치료해보자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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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이야! 불! 걱정 마세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로켓롤! 사랑해요 여러분 도둑이요? 도둑 여기 도둑이에요 도둑 도둑을 잡아주세요 동작마 잘 슬퍼하겠다 잘못했어요 아기 상어 올릴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릴을 검색해주세요